여러분 유리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루이스 어떻게 하지 너? 평택에서 가까이 와 따라와 따라와 이제 차가 왔어 평택에서 올 때는 큰 차에다가 실어가지 모르는데 이거는 그냥 대리기사같은 탁성 기사가 타고 오나봐 명키로에 뿌듯함이 없잖아 깜빡 아... 똑바로 잡아야지 위 딱 세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 저 뒤에 왜 저... 그러니까 뒤에 그거에 막대기까지 다 있어 그럼 난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지 그럼 원래 그거 해준 건가? 그러니까 그 세트로 했나봐 차가 없어 지금 아휴 가자고 우와 서류 뭐 할 건 없고요?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네 아 이게 스피드커버나 세트인가 보다 야 씨 31키로를 지금 범죄야 범죄 이 나쁜 새끼야 0키로에서 받아야지 아...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게 기분이...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이 게임이 그러니까 아... 멋있다 어우 여기 높이 봐 높이 높이 아 높이 하는 거야? 안했네 주문해부 막 바니카로구나 바니카 실내부터 비닐 까는 것부터 빨리 개봉해야 됩니다 따라라따 합격 따라라따 오 네비 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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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있고 그다음에 키 두 벌 저거는 메리 까면서 남은 뭐지? 무조건 기름은 얼마 안 들어있고 아 이거 좋았어 매우 마음에 들어 후방 블랙박스 스피드 커버와 롤바까지 여기는 여기를 눌러가지고 여기를 눌러가지고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바로 이게 많은 거라고 배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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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있고 리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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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다가 박았어 실리콘 뭐 해가지고 비닐 제거식 반대편 찍어야지 세차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인 비닐 제거식이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거 따라라라따 따라라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러면 핸들에 있는 것도 빼고 빼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이구나 간다 어어 으어어어 까지와 어어 굿 아 안삼아 차가 미끄러져 지금 etedang 손다 태그를 많이 했지 가득 들어가라 가득 유리카의 첫 워실랭을 소개합니다. 모든 것이 처음인 유리카의 첫 워실랭을 소개합니다. 첫 와이퍼 성공! 첫 워실랭 성공! 첫 워실랭을 소개합니다. 첫 워실랭의 첫 워실랭, 첫 워실랭을 소개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